흥부자인 분들만 모셨습니다. 황금기사단 특급 용병으로 출격해 탑세븐과 치열한 노래 대결을 펼친다. 탑세븐과 황금기사단의 텐션 폭발 무대가 한여름 시청자들의 무더위와 피로를 한방에 날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황금기사단 박서진 김용필 제안은 손님 운다 무대로 특급 용병들을 맞이한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등장한 허경환 김선근 양지원 하동근은 토 손인 입담으로 기선제압에 나선다. 특히 호피무늬 의상을 장착. 아찔한 비주얼을 완성한 허경환은 미스터트롯2 때부터 빼놓지 않고 봤다. 탑세븐은 실력, 외모에 비해 흥이 떨어진다라고 저격하며 탑세븐의 멘탈을 흔든다. 본격 데스매치 시작 전부터 스파크가 팍팍 튀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탑세븐과 황금기사단. 그런가 하면 9주 연속 무승 중인 비운의 사나이 박재현이 10주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재현은 4번이나 99점을 받는 등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대진운이 좋지 않아 현재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허경환이 박재현 1승의 희생양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미스타로또 9회 방송에서 기록된 62%라는 낮은 시청률은 방송의 컨셉과 출연자 편집에 대한 팬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박서진 가수의 대결이 끝나면서 팬들이 더 이상 그의 무대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TV를 끄거나 채널을 돌리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게스트로 출연한 분들은 두 곡 세 곡을 불렀으며 정작 황금기사단 단장은 달랑 한 곡으로 출연했습니다. 이는 팬들의 불만과 아쉬움을 남기며 시청률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의 매력과 인기는 팬들에게 큰 매력 요소로 작용하므로 출연 시간을 확보하여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스터트롯 제작진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박서진을 계속해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주 최소한 두 곡의 분량을 주어야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황금기사단과 미스터트롯 탑세븐 그리고 용병들과의 힘겨운 대결을 강조하는 컨셉으로 방송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시청률 대폭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쟁과 수리를 더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전체적인 흥미를 높이고 시청자들의 참여도를 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출연자들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팬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팬들은 박서진을 더 많이 보고 싶어하며 분량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앞으로의 방송에서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청률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스터롯 두 방송은 황금기사단과 박서진의 매력을 놓치지 않고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beneath 그러면서 이 대상세 Yahweh의ATOR